사랑해. 저도요, 공준이. 여기 앉아도 돼요? 예, 공준이. 기억해, 이게... 이게 뭐야? 이상형입니다. 이 새끼? 전... 공대 해상업본 정격이라고 봅니다. 아, 귀여워. 아, 나 아팠다. 짠! 충! 나 무섭다. 난 유아체육학과 1선학번 이름 그냥 허시라고 부르세요. 경호학과 1학번 이름은? 구선면섹? 그래서... 하지마, 하지마! 아... 아, 영국도 말이었구나. 대본 나왔다. 아니... 아니, 나 앞으로 이거 하라고? 뭘 그렇게 꼬나 보냐, 아니, 나? 저 여자가 내 여자다! 이 여자가 내 애인은 왜 말을 못하냐고! 야... 일주일! 일주일! 눈 뽑고 신장 팔아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..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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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 봤어? 그렇지! 오옹! 가! 철수! 그 놈한테! 안녕하세요, 나 정말 많이... 맘 아났어. 광진이는 날 좋아할까? 왜, 왜 열어 광진임! 알아. 나도 그랬거든. 창피한데 보고 싶고 화나는데 그랬고 미워 죽겠는데 잊혀지지 않고 공진님 내 마음을 받아줄래? 잊지마 이런 잊지마